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우리 또 제주가 낳은 최고의 스타입니다. 여러분 그 통 속에서 노래하는 그 TV 프로그램 다 아시죠? 히든 땡땡 요거. 예, 거기에서 또 소찬휘 편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노래 어게어처로도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가수 주미성씨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손 걸음으로 박수! 자, 소리 한 번 듣는 건가요? 자, 소리 칠도! 자, 성경의 소리 칠! 왜 나를 못 버리는지 이제 알았어 정말 나보다 예정되어가 더 쉬운 대신 아, 으, 아, 으 그 여유가 좋겠다고 말할 때 한 번쯤 너를 의심했다면 오늘의 이런 실패는 없었을 거야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너밖에 없어 예, 거짓말을 해도 난 생생한데 나보다 지금 그 열이 날라 거야 우, 나 이제 벌써 이제 필요 없어 어울려 이제 줄게 천천히 이별은 나처럼 맘에 기다리는 인형은 버려 어딨 retire는 인형은 거의 those voyez, 거듭이라는 당황은uir 방안을 임요 아들PD us 이렇게 아들 Robot 우리 이름렐라 아들 manera 아들 아들 아려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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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절 속에 그 사진을 가슴의 한 번쯤 너를 유심했다 오늘의 희망 실패는 없었을 거야 이 아래 한 번 돌려주다도 내 거짓말을 하도 다 쇠쇠면 해 다 모르는 지금도 그녀를 만난 거야 우주진 요경 이제 필요 없어 모두 잊을게 참상돼 이겨둔 맞춰 나만을 기다리는 이 영혼 바람 우주진 다쳐지는 나를 사랑하셔 천안에 절여질 거야 이 평안을 견뎌서 대기였어 ㄹㄴ ㄹㄹ ㄹㄱ ㄹㄹㄱ ㄹㄱ ㄹㄷalyst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 ㄹㄴ ㄹ ㄹ 귀빈성씨입니다 잠시 후회 evaluation